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몽이 형님입니다. 이제 반대로 질문을 먼저 해보시죠. 강아지의 분양 시기는 언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때까지 3개월 이상 분양을 했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2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3개월이 넘다보니까 개가 커졌잖아요. 좀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3개월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개도 교육을 하지만 사람도 주말마다 와서 교육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배워서 갔기 때문에 개들도 잘못될 일도 없고 저하고 친본도 좋고 저한테 신뢰를 하고 그런데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냐니까 1년에 강아지를 10마리도 분양을 못해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와서 보는 건 너무 크다 이거죠.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세서 이런 우리가 훈련으로서 교육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미리 급을 먹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크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작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컨트롤이 되는 개라면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댓글을 봤어요. 옛날에 그 댓글에 써있는 얘기는 걔를 엄마랑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같이 붙여놓고 엄마한테 형제들한테 사회성을 배우고 어미한테 이런거 저런거를 배워서 분양을 받는게 좋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저도 많이 먹고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와 진짜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하는데 진짜 직접 브리딩을 해 봤고 진짜 개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죠. 브리더를 자처해서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인터넷이 아니면 요즘 시끄러운 세상이 그렇게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가짜무수라는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 가짜뉴스라는게 사실은 텔레비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텔레비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TV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살까지 붙이면 더 크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명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강아지들은 35일이 되면 빈짓이 돼요. 젖의 영향이 없다는게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모유만 먹고는 성장이 안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식이라고요. 그게 3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키울 때는 보통 옆에 이유식을 납두잖아요. 나도 보면 19일, 20일이나 되면 맛을 보고 20일 초반에는 조금씩 먹죠.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조금씩 먹는데 26일, 8일이 넘어가면 이제 젖보다는 오유보다는 사료를 먹는 양이 이유식을 먹는 양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35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가볍적이면 습관적으로 먹는거지 이제 이유식의 사료에 의존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에 더 좋으니까 그리고 35일이 됐을 때는 이 이유식을 안 두고 어미 젖만 의존해서 이제 어미만 맛있는 고형형식 밥을 주면서 그 젖만 먹였을 때랑 이 강아지가 이유식을 하면서 어미 젖을 먹었을 때랑 파견한 차이가 있잖아요. 성장도 다르지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미 젖꼭지가 그냥 핏자국이죠. 이빨로 깨물고 발톱을 핥혀서 그게 상처가 엄청나는데 또 그 시기에는 어미가 참아요. 어미한테 상처가 가시지 않고 그게 굉장히 확대를 하는건데 사람들은 대비를 봐서 뭐 3개월 동안 모유를 충분히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하는 양이고 그리고 어미도 3개월 동안 모유를 주는 어미는 극히 드물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새끼를 한번이라도 내보신 분이면 이제 어미한테 이제 밥을 줬을 때 한 20일 조금 못된 애들은 비틀비틀 걸어다니면서 엄마가 뭘 먹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은 냄새도 맡아보고 고기심이 까지 입에도 넣어보고 배토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을 된다는 거는 엄마 때문에 따라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개들한테는 요런게 조금씩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개들이 이렇게 입을 대는 건데 35일 정도 됐을 때는 어미랑 같이 그걸 씹어 먹어 보겠다고 근데 넣었죠 35일 때는 우리가 천천히 이유식을 매기다가 35일 때부터는 거의 이제 이유식을 많이 하고 모유는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거지 의유를 안하는 식이죠 그리고 이유식을 한 개랑 많은 개가 차이가 이 35일만 됐을 때는 되게 마른다는 거죠 그렇죠 강아지가 강아지한테 차이가 나고 어미도 축이 나버려죠 어미도 축이 나버려죠 근데 요런 거를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래 이제 35일 이후에 어미를 점차점차 이렇게 떼겠지만 두 달까지는 붙여놓더라도 그 이전에 이제 분양하기 전에 뭐 두 달 이후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35일 때부터 두 달 되기 전까지 어미랑 있으면서 이제 어미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면서 그 두 달 정도 맞춰서 분양을 가는 강아지와 3개월 6개월 이제 어미한테 배우고 뭐 형제들이랑 장난치면서 놀면서 사람이 갔을 때 이 강아지에 대한 반응 이 반응 같은 거를 되게 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대리 출산을 했잖아요 맡겨가지고 네 마크서 우리가 키워보니까 되게 귀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네 근데 어미한테 젖을 충분히 먹이고 싶은데 네 우리 지금 어미가 이미 번거리고 안 줘요 네 오늘 확 때려버리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 젖을 먹이고 싶으니까 어미를 밖에 두고 새끼들 이유식을 시키면서 어미는 시간 가면 사람을 지켜보고 먹이고 할 정도로 어미는 이미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보면 넣어서 이제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식도 시키면서 사정하는거죠 어미하게 조금만 더 먹여라 왜냐하면 고기는 충분히 먹지만 그래도 서서히 떼게 갑자기 안 준다면 안되잖아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미도 아직은 젖이 부니까 네 얘네들이 빠니까 부는거에요 안 빠지면 삭을건데 그리고 또 살을 띄워주니까 우리가 계속 주라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주는거지 이미 삭을건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말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키워요 그리고 가정에서 키우는데 다투사육을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리 아니면 두마리에요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무리생활을 해버리면 말하자면 짐승들이 무리생활하는거 무리교육이에요 엄마한테 배우는것도 사냥해가는거 친구들끼리 서열에 가는걸 배우는거지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는 우리가 반려견으로서 생활하는걸 배우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야생화가 더 되어버린다고요 본능이 더 충실한게가 돼요 사람의 가정에 적응을 하는게 아니고 그건 가정에 와서 사람하고 더불어 살면서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어미랑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붙여놓는다는게 말이 안되고 야생계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따르게 되는 개를 분양도 할 수 없지만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키워서 일반 가정사람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렇게 안따고 구석이 처박혀 있고 사람이 가면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하는 개를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어느정도는 바뀌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기전에 못난이 시기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게 선호하는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되고 나면 멋지지만 그 시기에는 정말 볼품이 없죠 사실 근데 이런 35일짜리를 분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 이후 이제 어미 젖을 충분히 먹었다 그리고 이제 2회식 사료도 잘 먹고 하는 이쁜 강아지를 분양하는 거와 그 이후에 이제 뭐 기타 질병에는 좀 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아프지 않은 개를 분양하지만 못생긴 개 그리고 사람 안따는 개를 분양하는 것은 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애완견들은 이 주인은 나를 딸 나는 따를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안 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의 역할이 크잖아요 애견 뭐 카페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애완견들이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개랑 주인만 붙어 있는 데서 크다 보면 이 개들도 분명한 거는 주인 빼고는 또 안 따는 개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손을 태워야 되는 이유가 갯길이 있으면 갯길이 더 친해져요 사람보다는 그럼 사람하고 멀어져요 옛날에 밥을 주고 만져줘도 자기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고 자기들끼리 더 친하게 되기 때문에 손을 태워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 같이 있다 보면 이미 3개월만 되어도 사람 손을 안타요 갯길이 더 친해요 그렇게 사람 오면 밥 달라고 달라들고 막 핥힐고 물건 애들이 가면 다 피해 밥 먹고 나면 다 가버려 옷 나면 안 와 안 잡혀 밥 줄 때면 오지 안 잡힌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한 마리만 키우는 개를 애견카페에서 데리고 와서 사회화를 안 시키면 마마보이가 돼서 신경질리는 개 우는 개 이런 개가 된다고요 엄마 치마폭이 자꾸 으르르 그리는 개 그런 개가 되니까 그런 개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테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엄마랑 안 붙어있어서 그렇다 엄마한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엄마랑 오래 붙여놔도 멘시아이가 생겨요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하고 키워도 너무 둘이만 키우니까 심하게 말하면 보통 자폐까지는 안 가지만 비슷한 수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적응이 안 돼서 너르렁거리고 물고 신경질진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애완견들 같은 경우에 뭐 요새는 애견카페 같은 데가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개가 마마보이 성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서 겁먹어서 다른 개들이 성격적인 다른 개들이 이렇게 다가와도 아주 죽는다고 소리내고 엄마한테만 그렇죠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개가 많아요 그러게는 즉 이 견주분이 잘못했다고 그렇죠 이 사회화를 어렸을 때부터 모든 강아지들이라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질 수 있는 강아지 그러니까 어디서도 좀 적응할 수 있는 강아지 이렇게 거품 없지 않는 강아지 이렇게 올라타더라도 불쌍하니까 자꾸 앉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는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서 그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테레비에 유명훈련사예요 오면 제가 뭐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당신 책임이 아니다 얘가 농장에서 올 때부터 충분히 엄마한테 젖을 못 먹고 사회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더 이따 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 같이 저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같이 우리는 한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이제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게 진짜 문제 같아요 그것도 진짜 문제 같아요 사실은 금방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자면 너무 새끼들하고 오래 붙어있어도 사람보다는 걔 길이 가까워지게 되고 사람을 안 따라요 그리고 너무 또 나하고 마마보이처럼 둘이만 붙어있어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한테는 또 마마보이처럼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꾸 테레비전 나오는 훈련사들이 다 농장에서 수의사들이 다 농장에서 오랫동안 모유 안 먹고 엄마한테 충분한 교육을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미는 두 달 반쯤이 되면 자기 사료도 양보 안 하고 탁 때려버려요 그러고 물을 떠다가 피가 나도 봐주던 애들이 그때 두 달 반쯤 되면 물면 탁 때려버린다고 해요 낑낑낑낑낑 울는데 코를 맞아서 20분은 울어도 억울하고 아프고 운다고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사가 수의사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걔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떠버렸던데 어디 배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아는 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성을 자극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성에 젖어있고 감성에 빠져서 진실을 못 보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왜곡된 시선을 피하고 좀 멍멍이 삼촌 채널을 보시면 멍멍이 형아 채널을 보시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영상으로 통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드리겠습니다 안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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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